그럼 보미 씨라도 불러서 같이 해요. 김윤철 사건으로 바쁘잖아. 그리고 너 자꾸 보미 씨, 보미 씨 하는데 언제까지 귀한 변호사님 이름 막 부를 거야? 사장님도 보미 씨라고 부르잖아요.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?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. 사귀는 거 맞아. 네? 그러니까 남의 여자친구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. 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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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요? 세상에. 나 빼고 다 연애하네. 고 대리, 너 버킷리스트 몇 개나 맞지? 32개요. 야, 그럼 너 내가 먼저 죽으면 진짜 곤란하겠다. 야, 어떡하냐?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귀신이 몽달 귀신인데 그중에서도 모태 솔로가 제일 한이 많대. 하... 진짜... 넘머머머 다 가시죠. 뭐, 뭐, 뭐부터 뒤질까요? 저 일본어도 잘하는데. 네. 나 소개팅한다. 사장님. 응? 급한 일이 있어. 퇴근하겠습니다. 야, 귀, 귀신이 뭐 무슨 급한 일. 한마디 몽달 귀신. 되기 일부 직전이라고요. 야! 나 혼자 어떻게 찾아! 야! 야!